자, 오른발, 플러스, 사이드, 비하인드, 체중, 왼발이 들고, 됐죠? 여기 첫번째, 그 다음에, 오른발을 다 놓음과 동시에 스윙을 하고, 시작! 스윙, 그렇죠. 다시 한번, 카운트 조기, 오른발이 들고,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하고, 그 다음에 왼발 플러스, 체중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웃, 스윙을 하고, 백, 사이드, 체중운동을 하고, 우리 이번 첫번째, 카운트 발전을 하고, 시작! 위, 둘, 셋, 셋, 다섯, 스윙, 앤, 백, 사이드, 이서번째, 대이사 자, 두번째, 대이사는 오른발로, 크로스, 락, 사이드, 크로스, 락, 사이드, 시작! 크로스, 락, 사이드, 크로스, 락, 사이드, 카운트, 오른발로, 자, 그럼 왼쪽으로, 롤링, 마이, 이렇게 할거에요. 왼쪽, 상대의 턴, 다시, 입내의 턴, 상대의 턴, 체중운동을 하고, 왼발, 자, 그럼 첫번째, 두번째, 섹시한 카운트랑, 상대의 턴, 시작! 1, 2, 3, 4, 5, 6, 7, 4, 1, 2, 3, 4, 5, 6, 7, 8, 이제 음악을 들을 노래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sadness, 카운트랑, 상대의 척acles,ücke ihn수 ya스, 비, 대이사, 끌어낸 턴, 같이, 금 остан Здесь 좀더 잘 진행해보세요, ον 했다가 바 Sikh Street, rob꺼 vs 진행들과 기한 두두 구의적을 갖추는Don OH IN 3, 4, 5, 6, 7, 8, 9, 10, 10, 11, 11, 12, 13, 13, 19,아 Comic obrig. 다음은 오래부터 9시간씩 9시간이면 레몬 테스트에 들어갈 건데 크로스도 오른발 크로스도 오른발 크로스도 폴드 체중이도 가지고 왼발이 가야 돼요 자, 이동으로 가고 히를 찍고 히를 찍고 그다음에 폴드가 한 장을 다시 오른발이 하고 와서 이렇게 체인지 하고 왼발이 갈까 말까 다음은 왼발 포스터 시작 포스터 스텝 며칠까요? 열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천천히 크로스 폴드 힐 폴드 시작 크로스 폴드 힐 폴드 갈까 말까 폴드 다시 한 번 크로스 폴드 시작 크로스 폴드 힐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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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한 번 시작 1 2 3 4 5 6 7 8 다시 열쇠 자, 1번부터 한 번까지 처음으로 대착을 해도 될지 시작 1 2 3 4 5 6 7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6 7 7 6 7 8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2 13 14 14 14 14 15 15 14 15 16 15 15 그 다음에 토 시작하면서 토하는 힙벙크를 하는거죠. 시작! 힙벙크! 또 왼쪽 시작! 힙벙크! 자 힘을 앞으로 차야되요. 시작! 힙벙크! 힙벙크! 체중 왼쪽으로 해주세요. 힙롤 시작! 힙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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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왼쪽으로 해주세요. 몇시? 여섯시! 하나, 둘, 셋, 넷, 넷! 시작! 1번point 파운드 준비 자, 다용이라고 해요. 시작!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3시간이 넘어갑니다 2시간이 넘어갑니다 1번 부탁을 다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너무 빨리 다리네요. 시작! 1,2,3,4,8,6,7,8 1,2,3,4,8,6,7,8 1,2,3,4,8,6,7,8 1,2,3,4,8,6,1,2,3,4,8,6,1,2,3,4,8,6,7,8 1,2,3,4,8,6,7,8 1,2,3,4,8,6,7,8 여기가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발이 앞에 있죠? 오른발을 앞에 놓으면서 갖고 오는거에요. 왼발을 앞에 놓으면서 오른발을 갖고 오는거에요. 다시 해볼게요. 앞으로 오른발 시작! 1,2 이렇게 되는거에요. 다시 한번 카운트 1,2 체중은 어느정도에요? 왼발! 마지막 오른발 앞으로 갈까? 갈까? 말까? 하면서 아웃, 아웃! 그 다음에 힙펌프를 왼쪽, 오른쪽, 왼쪽 체중이동하고 왼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거에요. 자, 카운트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시작! 1,2,3,4,5,6,7,8 1,2,3,4,5,6,7,8 조금만 더 빨리 준비 시작! 1,2,3,4,5,6,7,8 이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할까요? 가는거에요. 자, 1번 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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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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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